이거 한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10년 전에 아이리스 할 때 인기사항을 받았는데요. 그전에 공백기가 몇 년 있다가 이제 좀 다시 일을 많이 하기를 시켜서 뭔가 감회가 좀 남다르고 했었나 봐요. 제가 그때 또 MC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촉박하니까 이걸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왠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있었어. 집에 와서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이상하게 하고. 저희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빨리 하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김기재 감독님 양기성 감독님.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리스 스태프 가족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한데 김정수 스태프님. 진짜 지금도 웃고. 저거 빠르게 하는 게 아니죠. 네. 너무 많이 나팠지만 너무 많이 안 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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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씨. 진짜 죄송해요. 기용 씨. 그리고 최고 스타일리스트님의 에련 언니. 우리 부동비. 저희도 개복에 달려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주경 씨 TV를. 어. TV를. 어. 보고 있으면서 저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쏙뱀 필리아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제가 상을 너무 고맙습니다. 뭐야. 안 돼. 어. 제가 상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아 진짜. 보고 계신 엄마 아빠 언니 한 분. 아 일본에 있는 딸이. 아 일본에 있는 딸이. 일본에 있는 작은 논리까지.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아. 이거 말고 또.